btn 라디오 울림이 오는 20일 공개방송 바다음악회를 강화도 스페인 마을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붓다회를 포함해 btn 라디오 울림을 정기 후원하고 있는 애청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btn 정기 후원자라면 누구든 우선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은가은, 김중현, 남승민 등 btn 라디오의 DJ 가수들이 출연해 숨겨왔던 매력을 발산하며 케이타이거즈제로의 변현민과 태미, 걸그룹 플로리아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btn 울림 라디오의 공개방송 바다음악회에 참여하려면 울림앱 공지사항과 유튜브 btn 라디오 커뮤니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